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이 교육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종래의 교육복지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을 거버넌스의 관점에 따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보다 향상되고 통합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의사결정 및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대상자 입장에서 지속 가능하며 향상된 교육복지 서비스의 수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을 통하여 교육복지 실현 기반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기 단계의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본적인 교육 수준 도달을 보장해주고 나아가 잠재력 실현을 통한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며 교육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 및 교육 소외의 해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학교와 공공, 민간이 상황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연계, 협력하는 교육복지 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입니다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은 내부에서 학교와 공공, 민간 세 주체가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며 기반적 구조, 제도적 규율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모형입니다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체제 모형은 실제로 상황에 따라 특정 주체의 협력 정도가 다양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결정 요인에는 해당 정책 과정, 정책 속성, 비전과 목표의 공유 정도 등이 있으며 다양성을 가져오는 상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상황 결정 요인에 따라 지역형, 중층형, 대상중심형, 학교중심형, 정부협력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 세 가지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의존성을 경계하여 교육복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둘째, 회기라를 경계하여 상황탄력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치 현상을 경계하고 학생과 학교 중심성을 견고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혁신 방향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혁신 방안 21가지를 제도 및 여건 개선, 교육복지협의 지원 추진체계의 재조직화, 역량 확충, 운영 개선이라는 4가지 영역에 맞추어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